자 두번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 유튜브 드렁크판다님 사연이고요. 참고로 이분은 지금 같이 방송 보고 계신데 한국에 계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계세요. 지금 미국에서 방송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시죠? 드렁크판다님 갔다 오셔도 돼요. 사연인데 저분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봅니다. 길게 적어 놓으셨네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고용과 노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두 관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맡을 일은 마치고 그 일만큼의 수당을 받는다. 둘째, 고용된 시간만큼 일하고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다. 요즘에는 입원의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서 10월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헬퍼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강남의 어느 매장에 파트타임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트타임 모집 공고에서는 물류하차, 운반, 진열, 그리고 정리라고 적혀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것이 없겠구나 싶었고 실제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험이 많아서 버벅이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일 잘한다는 평판을 많이 쌓았습니다. 덕분에 그쪽 인력팀장님한테 러브컬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유학이 우선이라 매장에서 대기타면서 물류하차를 돕는 일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이 물류차장이 너무 일찍 오거나 배송될 물류의 양이 150개도 안되면 작업이 10시 반도 안되서 끝난다는 겁니다. 모집 공고에 적힌 대로 난 9시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 12시도 되기 전에 내일을 다 했는데 그렇다고 점장이 퇴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매장 청소를 도와달라길래 좀 해줬더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매장 2층 청소를 도와달래서 2주 정도 청소를 해줬더니 다음에는 1층에서 3층 계단을 쓸어 달렸고 계단을 쓰였더니 점점 직원 사무실 청소를 부탁하고 마지막에는 창고 정리를 명령하더군요. 부탁이 아니라 처음에는 호의로 좀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나 싶더라고요. 소식적 성질벌이 같았으면 매장은 싸그리 뒤집어었고 누구 하나 멱살 잡으면서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하겠습니다만 저도 나이가 좀 되다보니까요. 어쨌든 이 말같이도 않은 요구를 해줘야나 말아야 하는 마음에 요약업체 인력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계약서에도 모집 공고에도 없는 내용이라서요. 둘이서 상의한 결과 계약서에 적힌 업무 외에 업무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는데 로골적으로 거부를 할 수는 없으니 매장에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근이나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2일 동안 매장 부점장과 중견 직원들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저는 저대로 나는 내 일을 다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로 나갔습니다. 종호쯤에 인력팀장님이 매장 정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셨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정해졌으니 그 3시간은 내가 헬퍼를 어떤 업무에 투입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약간 순화해서 쓴 거지만요. 그 말을 들을 때 피가 고꾸러 섰었더군요. 그쪽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대리님께 사과드리고 거기서 더는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점장과 제 의견의 차이가 확 드러나더군요. 점장은 3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3시간 채워라. 저는 계약서에 적힌 내일은 물건을 내리고 옮기고 진열하고 정리하는 거다.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물론 한참 전에 그만둔 일이라 지금 꺼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궁금한 거 궁금한 거라서요. 자 답변 바로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판단이 미국식 마인드로 하면 님 얘기가 맞는 거고요. 한국식 마인드로 하면 점장 얘기가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메리칸식 룰을 적용하면 님이 지금 저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코리안식 룰을 적용하면 점장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드럼 판단님이 지금 헷갈리는 건 그거잖아. 나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일하고 싶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해진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판단이 또 어차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셔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한국식 회사와 미국식 회사의 차이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식에서는 점장님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일을 시킨다고 해서 저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 많지가 않을 거예요. 판단인처럼 저렇게 아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드럼금 판단님은 지금 한국과 미국 문화를 같이 접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접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드럼금 판단은 이미 그 아메리칸식 그 어떤 기업의 마인드가 이미 머릿속에 지금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식으로 하면 자 니말이 맞고 한국식으로 하면 점장말이 맞다. 자 이 말을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한국식의 노동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한국식에서는 용역이라는 게 뭔 거 같아요. 자 한국사회에서는요 용역회사 입사 이랬잖아요. 이미 자 여기 적어놨죠? 첫 번째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미 일을 받아서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사회에서 용역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자푸입니다. 자푸 자푸가 뭐겠어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닥친데도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님은 한국회사의 용역회사로 교육이 됐고 공역회사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이 자푸입니다. 저게 일을 보면 전문적인 일이라고 그냥 포지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는 한국에서 용역은 자푸에요. 공장에 가면 용역이 뭐하는 겁니까? 공장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장에 정규직이 못하는 것들 용역들이 가가지고 땜빵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장에 가가지고 용역 그러니까 정규직들이 본사 본종 직원들이 하기 싫은 것들 위험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짜증나는 것들 이런 것들 몰아가지고 용역한테 몰아줍니다. 어떤 일을 딱 도맡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면 시킨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적이 어떻게 됐든 장르가 어떻게 됐든 종류가 어떻게 됐든 분야가 어떻게 됐든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용역은 자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국 한국 문화에 한국 사회의 용역과 파견직을 욕하는 거지 않습니까? 없애라고 우리가 이거가지고 맨날 PK까지 시위하는 게 이거다 이거 이런 이유 아닙니까? 용역을 절대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어? 한 분야의 어떤 그 전문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없어요. 용역에서는 적어도 물론 몰라요. 뭐 주소기업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봤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 용역은 자푸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니말대로 물류하차 운반 진열 정리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물류 파트예요. 물류 파트 맞죠? 물류 자제 파트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전문화 시킬 것 같으면 그냥 회사의 본사에서 직원을 뽑는 게 낫지 왜 용역 회사를 공용을 하겠어요? 그게 왜 것 같아요? 본사 직원을 뽑아버리면 그만큼 복류생 챙겨줘야 되고 돈도 많이 나가잖아요. 돈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용역 업체한테 돈 일감 좀 몰아주고 그냥 싼 값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역 업체에 공용된다는 것 자체가 싼 노동력이에요. 전문적이 노동력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용역이라는 게 그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땜빵 임시 잡부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자르기 쉬운 것도 용역이에요. 가장 쳐내기 쉬운 것도 용역이야. 물량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거 흔하잖아요. 맞죠? 생산식 공장에서 물량 뜰어들고 라인 삭제하고 철수하고 이러면 가장 그리고 그걸 아세요. 한국 기업에서 용역을 쓰는 이유 자 지금부터 한 번씩 일으퍼볼게요. 첫째 싸니까 싸니까 돈 아끼려고 돈이 작게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 회사에 정규직으로 하면 저 회사의 복류의 성을 다 따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용역을 하게 되면 최저시급만 주면 돼요. 최저시급만 뭐 그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는 정금수당 이런 거 다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책임 F이에요. 이게 커요. 싼 것도 크지만 한국 기업에서 용역을 쓰는 이유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량이 났거나 사고 발생했을 때 용역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들은 사고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잘리는 겁니다. 무조건 보따리 싸야 돼요. 대부분의 용역들은. 본사의 직원이 사고가 났다. 그럼 뭐 119 해가지고 안전관리자 보고해가지고 데리고 가겠죠. 용역들 사고 나오면 그냥 당장 보따리 싸야 돼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하소연도 못해요. 자기들이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용역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도구 파견 용역 아웃소싱 모든 잔재의 원본은 요거예요. 본정도의 책임 안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쳐도 일하다 다치고 해도 할 수는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드론가 판단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이미 본사 직원한테 그 클레임이라고 클레임을 하면 할수록 자 인력팀장의 입지가 뚫어진다. 그러니까 님이 이게 님은 괜찮아요. 님은 어차피 나의 일을 빨밟고서 이 사람은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용역은 본사 갑사죠. 갑사라고 합니다. 갑사라고 할 때 그냥 어 어 수구림 수구리라 기여면 기여라 할점이 하다라 해야 돼요. 나이 지위 다 불문하고 본사 직원이 당신도 보따리 싸라 카면 나가야 돼요. 계약서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님이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가서 본사 직원에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팀장한테 할 거예요. 팀장님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걸로 자꾸 저를 왔다 가라 하시는 겁니까? 아 이건 팀장님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계약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면 이 직원이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한테 보고할 기억 해가지고 뭐 팀장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아 이런 것도 처리 못할 것 같으면 업체 바꿔야겠네. 바로 얘기하는 소리가 업체 바꿔야겠네. 이겁니다. 업체 바꿔 무슨 업체가 있어요. 용역 업체 바꿔야겠네. 왜냐 이런 잡일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아쉬울 거 없거든요. 업체 바꿀 때 근데 이분들은 거래차나 날라가는 거죠. 어 드럼금 판단이 아시겠습니까? 좀 충격이죠? 드럼금 판단이 어 드럼금 판단이 지금 자리에 계세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판단임이 아셔야 한국 사회가 이만큼 덜 떨어진 사회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판단임이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등이 얻고 계시니까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갈 길이 먼지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맞죠 드래그 판단임이 맞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은 이렇지 않겠죠 미국 사회는 이렇지 않겠죠 전혀 미국 사회는 한국보다 더 야비한 게 있겠지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판단임 미국은 있잖아요 판단임 아실 거에요 미국은 물건 하나 잘못하면 회사가 그냥 바로 구멍가기 만들어버려요 어 미국은 보이콧 문화가 정말 잘 돼있어 한국 왜 갑질 같은 거 있죠 걔네 했다가 다 달라 갑니다 진짜 미국 보이콧은 우리나라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 보이콧 해봤자 뭐 삭 뭐 잠잠해지고 여름 다른 거 터트리고 하면 금세 없어진데 미국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이 죽었다 뭐 이번에 뭐 가습기 이런 거 하면 회사 완전 그냥 빚쟁이를 만들어버립니다 빚쟁이 그냥 나라고 떨가버려요 과징금 이런 거 조단이로 나올 수 있어 조단이로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나오 어 외국 기업들은 그런 갑질 이런 거를 특히 미국 같은 거 못할걸 야 함부로 어 이미지 실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곤두박치치게 만들어버리니까 진짜 그렇다니깐요 우리나라는 보이콧은 보이콧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나라 보이콧은 보이콧도 아니야 우리나라는 정말 냄비자 냄비 금세 타올랐다가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고 금세 타올랐다가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고 어 물 끓일 땐 금방 금방 끓어올랐다가 불 꺼버리면 금방 라면 같아요 라면 라면 근성이죠 라면 어 컵라면 근성이지 컵라면 냄비 근성 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게 그렇잖아 축구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어 문화가 다 그렇잖아 시위 같은 것도 금방 금방 끓었다가 가스 누가 가스 꺼버리면 금세 금세 맹물대프고 어 하루이틀이야 그게 아무튼 아무튼 드럭한 판단은 잘 들으세요 그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한국식 문화로 하면 굳이 저기에서 크게 잘못한건 없어요 왜냐 한국사회에서 영역 이라는건 잡부고 그냥 아무 어떤 인권도 없는 사람이니까 어 그 점점 감각해서 영역에 어떤 영역을 뽑는 어떤 그런 것도 많아지고 어 기업이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것도 많아지니까 한국이 그만큼 불경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취업 같은거 왜 사람인 같은거 보셔도 왜 영역 같은거 업체에 엄청 많이 늘렸죠 그만큼 불황이 난거야 왜 기업에서 돈 안쓰기 위해 돈을 안쓰으려고 영역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제도된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제도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돈 안쓰고 싸게 뽑으려고 하니까 지금 기업 채용공고가 완전히 십창난거 아니야 맞잖아요 아무튼 자 아무튼 우리 드럼큰판다님 어 이번 사례를 가지고 한국사회가 아직도 이런식이구나 한국사회가 아직 멀었구나 예 갈 길이 멀구나 얘는 절대 높이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요런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이 억울하다 드럼큰팬더님 후원 2300원 감사합니다 찝찝한 현실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이니까 아무튼 우리 드럼큰판다님 미국 유학생활 잘 마치시고 취업은 미국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미국으로 한국으로 오지 마시고 한국으로 오지 마시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내면은 그냥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 미국 대학생활 유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